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그리드뷰의 SetCellColor와 GetCellColor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함수들을 사용하면 그리드뷰 특정 셀의 글자 색을 설정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사용 예의입니다. SetCellColor 혹은 GetCellColor 함수를 사용하려면 해당 셀의 좌표와 설정하려는 글자 색을 지정하십시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리드뷰입니다.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. 첫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좌표가 이 1인 셀의 글자 색을 파란색으로 변경하고 두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해당 셀의 글자 색을 반환합니다.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트리거는 해당 셀의 글자 색을 파란색으로 변경하고 두 번째 트리거는 해당 글자 색을 반환합니다. 웹스퀘어 퀵하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